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고 국민의힘은 철야 농성, 필리버스터를 꺼내들었는데요. 위중한 코로나 상황 속 강화된 사회력 거리 두기도 또 깊어가는 국민의 시름도 여야는 염두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 국회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조상호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수처 후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보를 내려면 7명이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비토로 계속해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이에 민주당이 이 같은 조건을 좀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어제 법안 소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지금 여당이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하루 미뤄졌는데 오늘 아침에 사부임을 통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온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까지 참여하면서 지금 안건조정위에서 이것이 의결이 됐고 아울러 법안 소위 통과가 된 셈이죠. 그러면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지금 의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하나하나 안건조정위는 도대체 무엇인지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이제 내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지금 여당에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호 변호사님, 이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의해서 논의해라라고 마련이 되어 있는 절차인데 여야 모두 이것을 좀 요식행위로 봤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떤 부분들이 지금 담겨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에 임용되는 지금 검사들에 대한 조건도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안건조정위가 열리게 되는 이유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게 되면 최대 90일까지 해서 안건조정 소위를 열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열게 돼 지금 현재 구성이 법사위 구성이 총 18명 중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 딱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요구를 해서 안건조정 소위가 열리게 된 것이고요. 그 안건조정 소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사위원장, 상임위 위원장이 구성하게 되는데 제1교섭단체, 가장 의석수가 많은 현재 여당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반, 그 다음에 나머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로 절반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가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위원 절반을 구성을 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이제 4명씩에서 8명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3명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비교섭단체 대표로서 열린민주당이 1명을 배정을 해서 총 8인이 구성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수 합의로 이번에 다시 그 안건을 법사위 본안에서, 법사위 상임위에서, 상임위 전체위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안건조정소위는 법사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한 이거라는 곳인데 그에 대한 의사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고요.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현재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그 다음에 최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변경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현행은 10년입니다. 10년 이상 병사직에 있었던 사람을 공수처, 그러니까 수사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7년으로 낮추는 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10년이라는 게 체계정합성에 맞냐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장의 경우에는 15년의 자격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차장의 경우에 이미 10년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이게 통상적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사처 검사도 차장과 같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맞지 않지 않냐. 왜냐하면 현행 검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격 요건이 아예 없으니까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연수 요건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판사의 경우에도 심지어 10년이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긴 기간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고 체계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한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크게 두 가지가 개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공수처법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데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기보다 이 조정위원회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를 놓고 설전이 더 많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당 모두 요식행위로 지금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공수부대냐. 왜 공수부대처럼 하듯이 몰래 긴급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느냐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저께였습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이나 이런 부분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그런 구체적인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자 이른바 VIP 지시사항이냐 아니냐 하듯이 정말 일사천리로 지금 다 처리를 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왜 중요한지를 알리는 절차 그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취지를 알리는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변호사님이 길게 말씀하셨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첨예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여당과 또 야당인 교섭단체가 3대 3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요청할 경우에는 길면 90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90일이 문제가 아니고 30분 만에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절차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은 소위원회라든가 공개하는 것 자체를 지금 금지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발언도 사실 속기로 쓰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기자들이 일부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해왔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서 다 나가라고 했는 것인지 도대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국민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이번 정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수처법마저도 국민들이 모른 상황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냐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료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아까 또 한 가지 내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뭡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두 명이라도 추천위원회가 반대하면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지 못하도록 해서 이른바 야권의 비토권을 보장을 했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패스트트랙을 정당화했었는데 그와 같은 정당성의 근거를 스스로 무너지게 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 절차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여당 측에서 앞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크다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한마디씩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어떤 지침을 내렸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현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여당이 여러 차례 연내대표가 공언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간 것이고 또 소위에 대해서 안건조정소위는 여지껏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안건조정소위가 뭐하는 곳이냐면 전체 위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가 그 부분을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 의사일정을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이거를 다시 이런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현재 국민들의 의석수 분포로 인정해 주신 권한이거든요. 권한 내에서 행사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이 내용은 다 공개돼 있습니다. 이미 다 여러 차례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절차적인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위를 여지껏 관리와 달리 공개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특별히 여기서 밀실에서 무슨 내용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리거나 감추기 위해서 비공개를 했다. 그건 좀 안 맞는 거죠.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가 최장 90일 할 수 있는데 절차만 하려고 90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결국 국회법인 것이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인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원칙입니다. 마치 공개가 밀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국회법 55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물론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나오게 합니까? 코로나 때도 지금 서로 내부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을 보도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알꼬리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철저히 밀실로 한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좀 더 깊이 그 뜻을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야 농성벌이고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지금 민주당은 소집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별다른 수가 없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대책이란 것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대책이 없는데 물리력을 행사하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가지고 강력하게 처벌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두 손 두 발 꽁꽁 묶여있다라고 볼 수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라는 어떤 합법적인 의사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발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법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그 의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또한 반대하는 의사 측에서 3분의 1이 요청을 하고 그중에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그 필리버스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요청해서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또 관련되는 열린민주당입니까 다 의석수를 합치면 180석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요청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범여권에서 중지 요청을 하면 그 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면 본회의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임시회의가 지금 소집 요청돼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된 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소집된 임시회의의 첫 의안으로 표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 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날 임시회의에서는 첫 번째 의안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으로서는 사실 야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일단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떠한 입장을 견지를 하게 될까요? 필리버스터, 지금 현재 국회법상으로는 180석의 마음을 얻으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지켜볼까요? 아니면 바로 막아버리고 그냥 본회의 처리해버릴까요? 아니, 바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이 시작이 되면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24시간은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 회기가 아시다시피 정기국회 일정이 9일 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시회 소집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10일에 다시 임시회가 소집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필리버스터는 이른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면 어차피 9일 날 끝납니다. 9일 날 회기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9일 24시간 지나면 끝나고 그러면 어차피 24시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 요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몇 시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쇼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게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려면 이른바 거기서 연설을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 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1시간 이상씩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분이 11시간 하면 끝납니다. 그냥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요식적이고 도식적으로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양측이 어떤 상고의 고통 속에서 적절히 협의해가지고 최선의 안으로 도출해서 야당에게 빚도권을 주는 방식으로 공수처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이 추천한 위원들에게 말씀드려서 현재 공수처장을 빨리 추천하는 데 협조하도록 해서 이 상황을 끝내는 게 답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국회 안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이고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거는 그 자체로 비편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건 국민의힘이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인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21대 국회가 어떻게 보면 여대야소 그리고 그것도 과반을 넘어서 거의 개헌의 수준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표를 가지고 가면서 결국 원구성에 난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원구성을 하면서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거의 불문법적으로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을 했었는데 결국 이번에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어떻게든 가지고 가려고 했고 그 결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법사위원장도 가지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 전체 위원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전략이 지금 와서는 뼈아픈 실책으로 지금 다가온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현재 원구성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의 굉장히 큰 승리를 알려주는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측에서 지금 반발하는 것은 좋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얘기하지만 더 이상 이것은 협치라는 것을 포기하는 선언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해서 헌법 파괴, 법치 파괴, 민주 파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어떻게 보면 여론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내일 무제한 반대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진행될지 여부는 불명함입니다.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나가서 정말 진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에 울림이 클 것입니다. 마치 지난번에 유니스 의원이었습니까? 국회에서 나는 임차인이라고 했는 단 5분간의 연설이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었듯이 단순한 것이 쇼윙이 아니고 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손 놓고 지금 4년 동안 선임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겉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판검사를 비롯해서 야당을 억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부대 작전하듯 한 것에 대해서 여론전을 벌인다고 하면 그 울림도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 정기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입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등 또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기도 합니다. 내일 통과가 될지 모레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가 가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이를 통과시킬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후에 또한 어떻게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내고 또한 어떻게 끌고 나갈지까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